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자, 오늘 예배 소설을 이렇게 쭉 앞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예배 소설은 바올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게 나중에 성경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어떤 환경, 문제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 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자, 나의 현주소,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의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편지하려면 주소를 어떻게 써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편지, 주소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지 안 쓸 거 아닌가? 자,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라고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준현이 오늘 삼행시 잘했는데 준현이 집주소가 어디야? 오, 눈치가 있네 딱 보면서 세계보고 말 체질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쭉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뭐를 받았냐? 은혜와 평감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 저녁에 이번 주에 안수십사님들 소통하는데 막 직장이 바쁘고 또 회사가 바쁘고 하는데 옛날에는 막 고개에 휩쓸렸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감이 있다 보니까 바빠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일 또 복잡한 일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감과 여유를 받은 자입니다 또 우리는 또 뭘 받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뭐가 파송되어져요? 성군천사가 성례의 역사하고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딱 찍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 찍었어요? 창세 전에 여러분 찍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에 상속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산업, 성교, 빛의 경제, 축복 누리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왜 산업, 성교에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때가 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사신 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모든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구원은 무슨 문제 해결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축복할 권세를 축복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모든 지혜와 충명을 넘치게 주셨어요 자, 이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오면 모든 어떤 문제, 사건도 다 응용해서 거기에서 답을 찾고 길을 열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이 지혜가 있으면 인간관계 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조금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했는지 목사님이 왜 다쳤는지 이거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다쳐서 복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많은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더 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유회 되기 전에 이거 빨리 놔야 될 텐데 가을 되다가 걸어다니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집중기도 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에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일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복음 풍선을 깨닫고 누림으로 또 하늘의 계획, 땅과 또 모든 위아래 옆에 또 아홉 가지 이 축복을 여러분, 이런 지혜를 누리시길 추구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또 심지어 감옥에 간 것을 감사했어요, 감사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복음의 편지를 써가지고 14권의 그런 서신지를 써서 환경에 매이지 않고 계속 복음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영광과 찬송할 것을 계속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네에 대해서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인치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마에 딱 도장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거라고 돼 있어요? 엄마 거예요? 아빠 거예요? 엄마 거예요? 따로 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엄마 아빠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상속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자인데 상속에 상속자의 보증을 썼어요 보증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 끝까지 보증하고 인도하고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산업 성교사로 완전히 보증하고 책임지고 인을 쳤습니다 앞으로 상황, 환경, 또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받은 언약이 그대로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 누리는 증인 되어집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수 예수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이 임하며 금홀에 떠나지 아니하고 만민을 살리는 자 예수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는 능력을 회복하며 산업 선교 회복으로 빛의 경제 교회 후대 경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임을 인치심을 받아 최고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책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산업 선교의 빛의 경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되어 언약잡고 형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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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